키링 되세요! 여기는 M카운트 다운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할로윈데이여가지고 오늘 다들 메이크업에 조금 신경을 쓰고 포인트를 많이 줬거든요 오늘 포인트 뭡니까? 저는 인간 코치인가요? 누가 코치인가요? 저는 오늘 눈물!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오늘 언니 이름은?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작품들이요? 하나하나 8명의 작품 저기 또 오십니다 제대로 할로윈! 내가 할로윈이다 라는 작품 내 머리에 우주 아 그래요 머리 보여주세요 내 머리에 우주 오늘 머리가 굉장하거든요 와우! 감을 때가 걱정이지만 안녕 내 머리 짱! 두고 봐 내 머리 아까도 자면서 왔는데요 여기 뒤에 베개에 다 분었어요 다음 멤버가 거기 앉으면 이제 머리에 나만 샴푸를 힘들게 할 수 없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리 미안해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하시는 오늘 무대에 어떤 마음으로 할 건데? 오늘 찢어야죠 이 눈물이 하나하나 아깝지 않게 네 아무튼 저희 오늘 누가 꽃인가? 내가 가끔 눈물을 흘린다 내가 바로 할로윈 이렇게 세 명은 열심히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파이팅! 저 오늘 캡틴 마블이요 느낌있죠? 약간 아바타 같기도 하고 맞아요 진한 립도 바르고 눈에 보면 이렇게 그렸어요 끝에 그거가 포인트고요 그리고 모자를 씁니다 저 모자가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이 피스! 제가 원래 올 검정머리만 보여드리다가 이번에 좀 무리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섞어보았는데요 사실 저희 헤어쌤의 아이디어인데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지금 좀 아침부터 이 헤어 덕분에 좀 기분이 좋아요 선생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여태껏 막방 중에 제일 멀쩡한 막방인 것 같습니다 항상 그동안 해롱해롱했다면 뭐 결국엔 잘 너무 해라 저 얘 머리가 없어요 앞방인데 헬로윈 컨셉에 이렇게 저희가 코첼라 페스티벌 테마예요 저희는 테마가 되더라고요 자기네? 언니 아니 가끔 눈물을 언니 지워주러 왔어요 왜요 도망가요 저랑 같이 있기 싫다고 지금 킥이 찍으러 왔어요 아니 왜 이렇게 자꾸 앵겨 붙는 거야 도대체 아니야 너무 인형처럼 생겼어요 진짜 이 뜨뜻함이 너무 싫어요 난 잘 모르겠어요 아니 언니 이름 지워주러 왔다고 아 얘 좀 일으켜줘 나 힘이 안 들어왔어 나 힘이 안 들어왔어 아 얘 좀 일으켜 나 힘이 안 들어왔어 아 엉덩이가 너무 부족해 나는 오늘로 가끔 눈물을 흘린다 얘 때문에 아니 아 언니 왜 이렇게 말랐어 안는 맛이 없잖아요 저 이름 좀 찍어주세요 뭐 좀 먹으세요 제 이름 뭐 좀 먹으세요 그렇답니다 근데 이분도 뭐 안 드시는 것 같은데요 저 잘 먹는데요 저 요플레 한 그릇 다 먹었어요 맨날 요거트만 먹는 것 같던데 이러다가 속속되겠어 요거트를 여러분 많이 먹읍시다 생화로 합시다 좋아요 좋아요 이 장갑이 잘 보이도록 걸크러쉬 넘치는 무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둘만 잡히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를 막방 기념으로 스페셜하게 빠른 걸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해봐 뭔 모습이 진짜를 진짜를 할 때 뭘 하자 어 뭐하지? 키키야 아이디어 좀 내버려 새롭게 빠르게 인 모습이 그냥 그냥 쳐다볼까 우리 같이 오케이 새롭게 빠르게 인 모습이 진짜를 찾게 된가 왜 이렇게 못하겠어 왜 이렇게 못하겠어 어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진짜를 찾게 된 기분이 이렇게 하면 돼요 나 아이 컨택 하고 싶어 새롭게 밝힌 모습이 진짜를 찾게 된 기분이 가까이 가야겠다 내가 그렇게 하는 걸 좀 더 우리의 사이가 가까워지는 것으로 생방 때 확인하세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지 되게 가까워진 만큼 유노마우스 팔 때 겁나 이렇게 겁나게 빨리 이렇게 바로 걸어가야 돼 퀸닝들이 아마 오늘 막방이라고 하면 굉장히 아쉬워할 것 같은데 말이죠 저희도 아쉽답니다 내년을 기약하며 오늘을 잘 마무리하고 잘 보내주기로 지다 단지 손톱이 바뀌어서 자꾸 기분이 살짝 좋아지는 아니 지금은 우츠랑 잘 어울려 그래요? 케이스도 예쁘다 케이스 귀엽다 이거 스티커 귀엽죠? 근데 오늘 메이크업 너무 예뻐 그래요? 내가 메이크업 보여주면 이렇게 해야 돼 그래도 막방을 이렇게 특별하게 헬로윈 시즌에 하게 돼서 이걸로 위안을 삼는 걸로 합시다 또 역시 키링들을 직접 보여주지 못한 점이 참 아쉽죠 1년 3 컴백 처음인데 이걸 다 못 보여줬다니 아 참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아직 보여주지 않은 것들이 있는 거니까 뭔지 알죠? 나중에 만났을 때 짠 하고 보여줄게 어쨌든 많아진 거니까 그렇게 또 생각을 대절대절도 아예 그치 그치 못 보셨지 그러니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막방까지도 여러분 잘 지켜봐주세요 갑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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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키키야 우리 끝났어 이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잘 맞췄다는 아이고 힘들어라 의미에서 방방 뛰어온 것이야 먹었어 끝났다 고생했어 키키야 고생했다 위키미키야 위키미키 고생했다 안녕 요번에 우리 키링들이 좋아하는 후까머리를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화해하게 그래서 저는 셀카를 찍을 겁니다 근데 아까 남직사라 그러나요? 남직사는 많이 찍었는데 이건 많이 안 찍었어요 입술 머리 머리 수은 언니 나랑 셀카를 찍자 그래 마지막이야 이제 뭐하는데? 이거 언니 몰라요? 언니 별그름 쓴 지 이제 1년 다 돼가잖아 아니야? 우메라 안 써봤어? 응 둘 셋 Let's get crazy 안녕하세요 위키미키입니다 위키미키 위키미키에게 한마디 해줄게요 위키미키 위키미키에게 한마디 와 일단은 제 개인적인 소망은 밥을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아 밥을 덜 드시면 안 돼요 많이 드세요 건강하세요 무조건 건강이 최고 위키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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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는 일은 한 것 같아서 좀 뿌듯하네요 오늘 뭘 무슨 일을 했죠? 무슨 일을 할 때에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아 매 무대마다 최선을 다하려고 정말 노력을 했기 때문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칭찬합니다 왜요? 저도 좋았습니다 이번 앨범 활동이 즐거웠고요 무대를 하는 게 재밌어서 계속 그냥 무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아쉽지만 여기서 저희는 떠나야 하니까요 다음에 또 재밌고 즐거운 무대를 할 수 있도록 저희는 열심히 연습하겠습니다 재밌었다 안녕 키링 안녕 위키미키링 쿨 막방 끝냈습니다 안녕 뭔가 시원섭섭한데 진짜로 맞아요 아쉬운 마음이 커요 그리고 이거 진짜 키링들이랑 함께 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못해서 더 힘들었고요 장난이고 얼른 키링들과 함께 무대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엄청 기대되는 게 근데 저희가 새로운 앨범으로 또 다른 컨셉으로도 컨벨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또 기대가 됩니다 맞아요 저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요 키링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항상 새로운 모습이라고 했지만 이번엔 진짜 완전 색다른 모습이었잖아요 다음번에도 어떻게 저희가 받게 되나요? 근데 너무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키링들 뿐만 아니라 대중분들께서 되게 잘 어울린다 딱 맞는 색이다 이렇게 말씀해주셔도 너무 뿌듯했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저희 앞으로도 많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많은 키링들 대주세요 키링 되세요 키링 되세요 또 이번 활동 마지막 키키송을 불러볼까? 5,6,7,8 위키키, 위키키, 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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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키! 안녕! 안녕!